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배워볼 표현은 meant to be 입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의미하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 mean의 과거 또는 과거 완료형인 man 입니다. meant to be 라는 표현이 오늘의 주제 표현이구요. 첫 번째 해석은 운명이라는 말로 해석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왔잖아. 마치 운명처럼 말이야. 난 이곳에 올 운명이야. 난 이곳에 있을 운명이야. 나는 그녀랑 또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할 그럴 운명은 아닌가 봐. 그것이 우리가 함께할 운명이라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마치 그것이 운명처럼 말이야. meant to be 라는 것은 여러가지 뜻으로 해석이 나올 예정이구요. 지금의 운명이라고 한번 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이 뜻만 있는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운명이라는 뜻으로 한번 쭉 이어가 볼게요. 어쩌면 너네 둘은 함께해서는 안될 운명일지도. 그래서 너와 내가 이렇게 만났잖아. 마치 운명처럼 말이야. 다 일이 이렇게 되라는 것은 운명이었던 거죠. 이렇게 되라는 운명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함께하게 될 운명이야. meant to be 라는 것은 결국은 두 사람이 만나게 될 운명. 그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인연이 있으면 사람을 만난다라고. 인연이 있다. 연분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살게 될 인연이야. 운명이야. 너와 마이크는 함께 살게 될 인연이야. 운명이야. 연분이야. 두 사람의 만남이 운명이라는 거, 인연이라는 게 가능할까? 딱 정해져 있는 관용 문장이고요. 그것이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게 운명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인연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인연이라면 그렇게 되겠죠. 우주가 계속해서 두 남녀가 함께 있도록 끌어당기겠죠. 그들이 서로가 인연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이죠. 견우와 직녀 이야기입니다. The Universe Kept pulling them together just waiting for them to see that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The universe kept pulling them together just waiting for them to see that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Why would he bring these two people together make them fall in love open up to one another make them feel like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and then just pull them apart Why would he bring these two people together make them fall in love open up to one another make them feel like they were meant to be together and then just pull them apart 왜 신께서는 두 사람을 서로 끌어당겨서 그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게 하고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하며 그 두 사람이 서로 인연이다라고 느끼게 하고 그리고는 그들을 갈라놓는 걸까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수술을 받다가 죽고 떠나니까 나머지 남은 사람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 5개를 쓰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문장인데요. 동사 1번 콤마, 2번 콤마, 3번 콤마, 4번 콤마, am 마지막 다섯 번째 동사를 쓰고 있죠. 항상 몇 개가 됐고 나열할 때는 콤마를 계속 찍어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am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가족이 될 인연은 아니었나봐. 서양권에서 이혼한 가정끼리 한 가정으로 합치는 경우가 자주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것도 운명이었나봐요. 인연이었나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인연이란 얘기지. 제 생각에 걔랑 나랑은 인연이 아니었나봐요. 그것은 그렇게 되라고 하는 운명이었다. 그것은 인연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지네들끼리 딱 보면 서로 인연인지 알아. 뭐 그렇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거지 뭐. 그래 그거 완전히 만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야. 너네들은 분명히 만날 인연이야. 함께 있을 인연이라고. 만약 그것이 운명이라면 만약 그것이 인연이라면 봤지? 너랑 나랑 우리는 같이 있을 천생연분이라니까. 우리가 천생연분이면 어쩌지? 우리 같이 묘미 었 Harvard よ tripod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같이 묘미 었 Un ** 그래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만날 수 밖에 없는 우린 전생연분이죠. 응 여러분 둘은 정말 진단해서 너네들은 완전 천생연분이라니까 다들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좋은 의미로 쓸 때는 운명, 인연, 염분 이렇게 쓰는데 약간 삐딱하게 볼 때 약간 나쁘게 볼 때는 희화적으로 팔자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나는 그냥 혼자 살 팔짱갑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 팔자라는 것도 meant to be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 들어갑니다 나 혼자 있어야 될 팔짱가 봐 I knew I was meant to go home and have cake and bed with big 나는 집에 가서 침대에서 빅이랑 함께 이렇게 케익이나 먹어야 할 그런 팔자인 거 알고 있었어 뭔가 약간 희화적으로 삐딱하게 말할 때 그냥 이렇게 쓰는 겁니다 팔자라고도 해석을 넣으면 얼추 마저 들어가죠 I knew I was meant to go home and have cake and bed with big I knew I was meant to go home and have cake and bed with big 하지만 내 생각에는 우리 중 일부는 혼자 있어야 될 팔자인가 봐 혼자 지낼 운명인가 봐 I think some of us are meant to be alone I think some of us are meant to be alone Maybe some women aren't meant to be ta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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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어떤 여자들은 길들여지지 않을 팔자인가 봐 길들여지지 않을 운명인가 봐 지금 이 배우가 야생마가 지나가는 걸 보면서 이런 대사를 하고 있습니다 Maybe some women aren't meant to be taken Maybe some women aren't meant to be taken Some people just aren't meant to be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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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들은 서로 함께 있으면 안 될 팔자죠 Some people just aren't meant to be together Some people just aren't meant to be together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뭐 그냥 많은 다른 일들처럼 인연이 아니었던 거지, 뭐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Well, like a lot of things, I wasn't meant to be, I guess You don't have my phone number You know what? If it's meant to be, I'll guess it You don't have my phone number You know what? If it's meant to be, I'll guess it You don't have my phone number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 헤어지는데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제 전화번호도 안 가져가시고 라고 하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다시 만날 인연이면 전화번호를 추측할 수 있겠죠 라고 희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좋아한다 싫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meant to be를 명사로 해석을 넣어봤고요 이제는 동사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기존대로 운명이라는 뜻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척과 내가 맺어질 운명이라면 나는 그 말을 믿어야겠지 운명이라는 말을 빼버리고 그냥 맺어지다로 가볼까요 만약에 척과 내가 맺어질 거라면 내가 그 말을 믿어줘야겠지 만약에 두 사람이 맺어질 거라면 결국에 그 두 사람은 서로 헤어졌다가 또 돌아올 길을 찾게 돼 두 사람이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결국에는 돌아오는 길을 찾겠지 운명 맺어지다 인연 다 좋습니다 걔네들이 맺어지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어 이게 가장 자연스럽죠 운명이나 인연이 있지 못한 데 이유가 있을 수가 없죠 운명과 인연은 어떤 이유를 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이유 없이 맺어지는 게 운명이기 때문인데 여기서는 걔네들이 맺어지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딱 맞아 들어가네요 뭐뭐 하려고 하다를 끼워가지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해석을 끼워옵니다 내가 되려고 하다라고 하다라고 하다죠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 뭐뭐 하려고 하다에 되려고 하다 해석이 깔끔하고요 운명, 인연, 염분, 팔자, 맺어지다가 하나도 안 맞아 들어갑니다 내가 되려고 했던 엄마가 될 수 있게 해줘 너 자려고 한 거 아니었어? 걔가 저녁 식사도 챙겨오려고 했었는데 이 세상이라는 게 즐기라고 잊는 건데 그걸 제가 잊었네요. 이 세상이 즐기라고 잊은 게 즐기라고 잊은데 사람과 사물이 같은 차격을 가지는데 한국어는 사람이 항상 사물보다 위에 있어요. 성리학적 관점이죠. 사람 그리고 미물, 천한 것들 이런 개념의 수직의 개념이 성리학의 개념이고요. 수평의 개념이 영어의 개념이거든요. 신을 가운데 두고 그 아래 모든 게 수평하다라는 영어의 방식인데 그 방식에서 언어가 나오다 보니까 한국말로 끼웠을 때는 약간 언어를 바꿔줘야 됩니다. 우리는 수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의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도 세상은 즐기라고 있는 거야라고 뭐뭐 하라고 있는 거라라는 해석은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본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람의 관점에서 즐기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산이라는 게 말이야 오르라고 있는 거야 등반하라고 있는 거 아니겠어? 물론 여기서 산을 지금 은유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남자나 여자. 어쩌면 이 문은 지금 손잡이가 없는 걸 보니까 바깥에서 열기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산이라는 게 오르라고 있는 거지 라는 해석을 좀 전에 넣었었는데 되어 있다를 끼워볼게요. 산이라는 게 다 정복당하게 되어 있어.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해석을 한번 틀어봅니다. 산이라는 게 다 정복당하기 마련이야. 마련이다도 괜찮죠. 한국말을 폭을 넓혀보세요. 나중에 번역을 하려고 해보면요. 이런 말들이 영어로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이라는 게 다 정복당하게 되어 있는 거야. 정복되기 마련이지. 정복되기로 되어 있는 거야. 일부 결혼들은 깨지기 마련이죠. annul이라는 것은 결혼을 파괴하다 깨다 라는 뜻이거든요. 일부 결혼들은 깨지기 마련이죠. 파괴되기 마련이죠. 마련이다도 괜찮고 그렇게 되어 있죠. 깨지게 되어 있죠. 당연히. 또 괜찮죠. 그래. 거래라는 게 원래 다 재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재협상하기로 되어 있다? 거래라는 게 원래 재협상되기 마련이야. 마련이다도 괜찮죠. 거래라는 게 재협상하라고 있는 거야 원래. 이것도 괜찮죠. 그래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마련이다? 뭐뭐 하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해석이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는 문장이 나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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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영어와 한국어는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다르게 맞아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한국어와 영어가 1대1 대칭을 이룬다면 인연, 연분 외워가지고 탁탁 매번 탁탁 서로 1대1 대응을 이루겠지만 서로가 근본적으로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가집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연분, 인연 이런 것을 영어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죠. 이게 한자어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어로는 meant to be였고요. 약간 희화적으로나 부정적으로 말을 할 때는 인연, 연분 말고 우리가 팔자를 쓰잖아요. 그 팔자도 meant to b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뭐뭐 되기 마련이다,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의도, 되어 있다, 하라고 있는 거지, 맺어지다 등등으로 해석이 meant to be가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어휘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